비밀 채팅은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PC 등에서는 채팅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밀 채팅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카카오톡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보안성이 높습니다. 비밀 채팅방에서는 복사나 답장 등이 되지 않고, 나에게서만 삭제만 가능하며, 백업 또한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밀 채팅방에는 공개키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에게 보이는 공개키 이미지가 같다면 그 채팅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밀 채팅방은 마지막 메시지가 비밀 메시지로 표시되며, 알림 또한 이렇게 뜹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이렇게 뜨고 터치를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내에서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외부에서 공유하려고 하면 이렇게 채팅방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을 테니,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